학교 부적응은, 학교 부적응은 크게 두 가지의 부적응이에요. 하나는 교수학습의 부적응입니다. 교수학습에 관해서 부적응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부적응, 그러니까 학교 교육과정에 적응하지 못한 거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학습 부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수학습의 부적응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거를 가장 총체적으로 나타내는 키워드는 학습 부진이에요. 그래서 학습 부적응은 학습 부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무슨 부적응이에요? 생활 부적응입니다. 그래서 학교는 생활 부적응입니다. 생활 영역에서의 부적응이에요. 그래서 학교는 교수학습의 과정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생활하잖아요. 그래서 학교는 학생들에게 교수학습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무슨 공간이기도 하다? 생활 공간이기도 합니다. 학생들하고 좋은 교우관계를 맺어야 되고, 좋은 건강한 소속감을 경험해야 되고, 또 건강한 또리 집단과의 관계를 통해서 아이들은 건강하게 성장하거든요. 전인적 성장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교수학습 과정에서도 전인적인 영역을 고려해야 되겠지만, 생활이라는 영역에서 아이들은 학습뿐만 아니라 전인적인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공간이 생활 공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부적응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겨요? 당연히 학습 부진이 생깁니다. 그렇죠? 기승전 학습 부진이에요. 자, 그러니까 학교 부적응의 문제는 어떤 주제와 연결해야 된다? 학습 부진과 연결해야 됩니다. 자, 이거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돼요? 그러면 학교 부적응이라는 문제는 교수학습의 부적응인데, 아이들이 교수학습에 적응하지 못한 거죠. 지금까지 적응하지 못한 아이들을 그냥 내버려 뒀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왜 학생들이 학교 교육과정에 맞춰야 되지? 우리가 아이들한테 맞춰줘야 되지 않냐? 그리고 작년 교육학 논술의 주제가 학생 맞춤이라는 게 바로 거기 나옵니다. 그래서 교수학습의 부적응은 결국 학습 부진을 만들어내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 학생 중심 교육과정으로 현행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야 되겠다. 자, 이게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가장 큰 키노트입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과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드라이브, 원동력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학생 중심 교육과정을 학교 교육과정의 현장에 안착시킬 것인가, 랜딩시킬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그 질문은 2017년 이래로 우리가 보겠지만, 계속해서 줄기차게 묻고 있는 문제가 교육학 논술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교육학 공부라는 게 스펙트럼을 넓혀가는 공부가 아니라, 결국 어떤 개념과 이론을 공부하든지, 이게 결국 학생 중심 교육과정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질문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학생 중심 교육과정으로 교육과정을 뭐 해야 된다? 재구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을 재구성해 주어야 합니다. 자, 선생님들이 이제 저하고 뭘 할 거냐면, 어떻게 하면 교육과정을 재구성할 것인가? 배운 적이 별로 없어요. 교직에서 교수들이 선생님들에게 교육과정 재구성 전략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대학원 정도 되어야지, 교육과정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지금 현재 교육과정을 어떻게 하면 재구성할 것인가 연구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이게 우리 교육과정 재구성 전략에 관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출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으로, 우리가 현행 교육과정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교육과정을 재구성할 것인지를 선생님들하고 좀 들여다볼 겁니다. 아마 올해 선생님들이 교육과정 공부 중에 가장 난이도가 높은 형태의 내용이 될 거라고 생각 들어요. 여기서 우리가 끄집어낼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교육과정 재구성을 들여다보면, 많이 출제가 많이 끄집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학교 부적응은 학교 교육과정과 평가와 수업이 학생 중심으로 재구성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학생 중심 교육과정으로 교육과정이 재구성된다는 건 학생 참여 중심의 수업입니다. 학생 참여 중심의 수업, 그 다음 학생 성장 중심의 평가 방안으로 이어집니다. 다 학생 참여 중심의 수업, 학생 참여 중심의, 학생 성장 중심의 평가 같은 것들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기존의 우리 수업을 학생 참여 중심 수업으로 재구성해야 되고요. 기존의 우리의 평가가 규준지향 평가였다면, 서열화 평가였다면, 학생 성장 중심의 평가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이런 틀과 방향을 이해하고 있으면, 우리 교육학 논술 시험에서 어떤 개념이 중요한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요.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이 중요한 개념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학교 부적응을 가지고도, 우리 현행 교육과정에서 얼마나 중요한 주제들이 있는지를 이끌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2015년도에 학교 부적응의 문제를 이런 방식으로 출제를 했습니다. 잘 보면 우리가 교수학습 부적응과 생활부적응으로 바꾸었잖아요. 이렇게 구분했잖아요. 한 가지 여기에 집중했는데, 그러면 생활부적응은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것이냐. 당연히 전체적으로 교육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의 학습 부진을 잘 극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학생 중심 교육과정으로 해야 되겠지만, 생활부적응은 또 다른 형태의 뭐가 필요하다. 처방이 필요합니다. 뭘 필요하다.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개별 상담을 통해서 학생들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같이 도와, 병행해서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 뭐가 나왔냐면, 상담 기법을 물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개별 상담 이어갈 수 있습니다. 또 개별 상담뿐만 아니라 무슨 상담도 할 수 있다? 집단 상담도 할 수 있다. 왜 집단 상담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나중에 집단 상담을 하반기 문제 풀 때, 우리가 지금까지도 강조했지만, 다시 한번 좀 집중해서 들여다보겠지만, 집단 상담은 기본적으로 현행 교육과정의 키워드 중에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상호작용 기반이에요. 그래서 상호작용 기반의 땡땡, 상호작용 기반의 땡땡, 이거 여러 가지 우리가 분석해 볼 텐데, 집단 상담은 상호작용 기반의 상담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별 상담뿐만 아니라, 집단 상담의 활용은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이나 사회성을 기르는데, 굉장히 중요한 상담입니다. 그래서 집단 상담까지 좀 연결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적응은, 이런 교수학습 전략이나, 또 평가 전략을 통해서, 교사 전문성 개발을 통해서, 또 생활 부적응은, 다양한 상담 기법을 통해서, 학생들을 도와줄 수 있다. 이게 2015년도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문제는, 생활 부적응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교수학습 부적응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각각의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교육학 논술의 문제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큰 틀의 주제와, 통합적으로 그냥 출제되는 게 아니라, 이런 구조와 틀 안에서 출제가 되는 거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